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수업이 있어서 저녁 수업이 있어서 촬영을 좀 못해가지고요. 바로 어제 이제 쇠지 촬영을 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아침에 10월 모평을 찍고 있습니다. 주요 문항 중심으로 해설을 할 건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6월 9월 다음으로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10월이에요. 10월에서 수능에 되게 비슷하게 출제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임했던 시험이잖아. 그치?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돼있단 말이야. 이 문제를 잘 곰씹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죠.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읽는다죠. 괄호, 작은 글씨, 자료해석입니다. 자 0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0에 그러면 이제 항상 말하지만 3개가 떠올라야 되죠. 3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선에 대한 얘기. 통상기선, 직선기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영예의 성격이죠. 영예의 성격은 모든 주권이 미치지만 단 예외적으로 무해통한권이 있다. 그 다음에 영예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이 내수죠. 우리가 여기 보이지만 이게 이제 기점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점이 바로 뭐냐면은 영예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영예를 칠해본 적이 없을 거야. 칠해보시면 그게 이제 오랫동안 또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내수라고 하는 바다인데 내수는 여기를 메꿔야 여기 범위는 변화가 없겠죠. 자료로도 이런 자료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 또 교과 내용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죠. 자 B바다는 뭐냐면은 영예 밖에 바다야. 우리 바다의 구조를 배웠잖아. 바다 구조가 뭐냐면 어떤 나라에 영토가 있고 영예가 있고. 그죠. 영토 밖에는 그 나라의 영예고 영예 밖에는 그 나라의 EZ죠. EZ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뭐 공예바다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예는 모든 주권이 미치고 EZ는 경제적 주권만 미치고 공예는 어떤 주권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B바다는 우리나라의 EZ니까 이 B에서는 다른 나라인 중국이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는 이런 조홉활동 같은 경제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C는 딱 봐도 영예의 끝나는 선인 영예선과 기선 사이니까 C는 여러분도 알지만 영예입니다. 영예선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무해통한권이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해드릴게요. 영예의 성격은 모든 주권이 미치지만 예외는 무해통한권이다.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보다 어때요. 영예기선과 영예선의 폭이 좁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한해업 쪽이죠. 부산과 거제 사이 정도로 직선기선으로부터 사메리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 좋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 예외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뭐예요. 독도의 영예죠. 우리나라의 영예입니다. 그럼 이제 영예 밖에는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나라의 E, E, Z여야 하는데 개념 때 배웠지만 아쉽게도 독도의 영예 밖은 한일 중간수역입니다. 그래서 뭐냐 한일 중간수역은 한국과 일본이 어업에 있어서만 국제조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과 공동으로 맞는 얘기죠. 어족자원을 맞습니다. 좋았던 문제고요. 자 이거 하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4대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낙동강은 빠져 있습니다. 낙동강까지 하면 4대강이니까 4대강을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장수에서 발언을 한대요. 우리나라를 잠깐 그려보면 우리나라를 잠깐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있잖아요. 여기가 장수죠. 그럼 장수에서 발언할 강은 금강이거나 섬진강의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섬진강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끝나는 데가 어디야? 서천이죠. 우리 서천 기억나죠? 우리 바로 금강하고는 군산과 서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금강이 되는 거죠. 금강. 부여에서는 이제 백마강이라고도 불렀다 그러고 자 진안. 무진장이죠. 뭐 여기서 발언해서 또 내려가는 거니까 끝나는 데는 하동. 우리 배웠잖아. 섬진강의 하군은 하동과 광양 쪽이라고 배웠죠. 이게 섬진강. 섬진강. 섬진강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태백에서 발언한다고 했으니까 모르셔도 이미 금강 섬진강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한강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알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북쪽에서 시작돼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또 태백의 황진 태백의 이제 그 검용소에서 발언해가지고 충주 지나서 올라오는 남한강 그게 이제 양평 두물머리에 만나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면 하구뚝이 넓은 곳은 어디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낙동강과 압록강 하구라고 했지. 섬진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알잖아. 한반도 유형면적 1위 압록강 길이 1위 압록강 남한의 유형면적은 1위 한강 길이는 낙동강 그거 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처음 이게 이제 한번 옛날에 나온 적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뭐지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강 유역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금강 유역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벌써 한강 유역은 바로 수도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활용수 사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취사 밥을 하거나 목욕할 때 쓰는 물의 양이 인구가 많을수록 많겠지. 한강 유역이 많다는 얘기고 하구뚝 금영락이죠. 금강 영산강 낙동강 그거 물어본 겁니다. 좋았던 문제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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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